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유세리입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 예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은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4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10일 예보 살펴보시죠. 10일 일요일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14일에는 종일 구름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